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향에 관한 꿈은 주로 안정과 위로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고향은 인간이 자라온 환경이며 추억이 깃든 곳이므로 이러한 꿈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할 때 자주 나타나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고향 꿈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지닐 수 있으며 이는 꿈의 세부적인 상황과 등장인물, 느낌에 따라 다릅니다. 고향에 관한 꿈은 자신의 뿌리를 되찾고 싶거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현재를 성찰하고자 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고향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고향 꿈은 대개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의식적 소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은 안정과 안도감을 상징하기도 하므로 현재의 삶에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향 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 고향 친구와의 만남, 고향 집을 방문하는 꿈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은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안정된 환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반영합니다. 이는 보통 현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피로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과거에 안정된 상태에서 재충전을 하려는 욕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향 친구와 만나는 꿈은 과거의 관계나 지금 현재의 관계에서 무언가 결핍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고향 친구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으로 꿈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 시절의 순수함과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나타나며 그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향 집을 방문하는 꿈은 가족과의 유대관계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반영합니다. 고향 집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므로 현재 삶에서 벗어나 과거의 안정적인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 집을 방문하는 꿈은 안정된 상태를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소망을 나타냅니다. 고향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로 현재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고향과 관련된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고향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안정된 장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할 때 무의식적으로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고향 꿈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향의 편안함을 떠올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통해 현재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꿈에 반영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려는 마음이 꿈에 반영될 때도 고향 꿈을 꾸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추억이 그리워질 때 혹은 현재의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과거에서 채우고 싶을 때 나타나는 꿈입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반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향은 사람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장소이므로 고향 꿈은 자기 성찰과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꿈입니다. 이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아를 확인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례 1. 이직을 앞둔 직장인의 고향 꿈 한 직장인은 이직을 준비하면서 자주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고향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안정된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직 결정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이 시험을 앞둔 학생의 고향 친구 꿈 어느 한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고향 친구들과 다시 만나 놀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이 과거의 평화로운 기억을 떠올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학생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고 시험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례 3. 삶에 대한 불만족을 느낀 중년의 고향 꿈 중년의 한 사람은 고향이 황량하게 변해 있는 꿈을 꾸고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의식적으로 고향이 변화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향에 관해서 꾸는 꿈 현재의 위치나 생활에 관한 것이 고향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난다. 고향 또는 집을 향해 걸어가는 꿈 고향과 집은 일의 종결, 종탁점, 성공, 달성, 완성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고향 산기습 또는 벌판길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꿈 현재 거쳐하는 고장의 지리적 조건이나 또 다른 고장의 지리적 조건의 유사성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고향 집에 대청 마루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하는 꿈 직장의 상사에게 어떤 청원할 일이 생기거나 학교 당국으로부터 입학을 허락받는다.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꿈 안정을 취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꿈이다. 고향에 가는 기차를 타거나 어느새 고향에 돌아와 있는 꿈 귀찮은 일 또는 가정을 떠나 혼자서 편안히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용한 것이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는 꿈 19 중에 누군가 병이 들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에 대한 근심이 생기고 구설수에 오름 고향에 관한 꿈 편안한 곳 인생의 안식처에 뜻이 있으며 번거로운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고향에 떨어져 사는 부모님을 만나는 꿈 부모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고 아울러 자신의 신상에도 불길한 일이 발생할 흉몽이다. 고향에 있는 자신의 논밭이나 집이 폐허가 된 꿈 장차 번성과 안정, 부교를 누리게 된다.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것을 예시한 길몽이다. 고향에서 객지로 나온 꿈 어떤 사업을 계획성 있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다. 고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는 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지리적 조건이다. 또 다른 지역의 지리적 유사성을 의미하는 꿈이다. 고향에서 지내는 꿈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습성을 나타낸다. 고향에서 객지로 나오면 어떤 일을 새롭게 착수하게 되고 옛집으로 귀향하면 다시 시작함을 뜻한다. 고향으로 가는 꿈 계획하고 추진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경향이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기양하여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꿈 꿈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이 실제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는 예지 모음이다. 고향을 찾아가거나 집을 향해 걸어가는 꿈 하고 있는 일에 진행해서 종결, 성공, 완성 등을 뜻한다. 고향의 부모나 돌아가신 부모 중 한 사람만 보는 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고향의 부모나 돌아가신 부모를 보게 되는 꿈 구설수가 생기거나 병을 앓는다. 고향이나 집을 향해 걸어가는 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성공이나 완성 등을 상징 고향집 남쪽에서 발생하는 일에 관한 꿈 현재 거주하는 집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고향집까지 아직 멀었다고 생각드는 꿈 하고 있는 일은 완성이 아직 멀었거나 성공에 있어서 많은 시일을 기다려야 함을 암시한다. 고향집에서 부모님께 정중히 큰절을 울리는 꿈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어떤 청원할 일이 생기거나 추진하고 있던 일들이 잘 해결되어 성과를 볼 짐조 고향집의 남쪽에서 일이 생기는 꿈 현재 거주하는 집의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한다. 고향집의 대청마루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하는 꿈 직장 상사에게 청원할 일이 생기거나 학교나 당국으로부터 입학, 허락을 받는다. 고향집이 무너져 약간의 단병만 남은 꿈 사업이 성추되고 잔모처리만 남는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꿈 실제로 업무처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된다. 취미생활, 만남, 향수 등이 있다. 돌아가신 부모나 고향에 살아계신 부모를 만나는 꿈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에게 빈축을 사게 된다. 벌거벗은 몸으로 고향이나 집으로 걸어가는 꿈 하는 일이 곧 마무리되거나 문제가 해결된다. 벌거벗은 채로 고향에 내려가는 꿈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 심한 고독감에 빠지게 된 옛 고향에서 장난치며 노는 꿈 옛 고향에서 장난치며 노는 꿈을 꾸게 되면 머지않아 고향에서 옛 친구와 만난다. 옛 고향 집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꿈 부모 형제나 옛 친구를 만나보게 된다. 상봉, 희소식, 견본, 구경, 연구 등이 있다.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 집이 폐허가 되어 쓸쓸해 보이는 꿈 생각지 않던 일이 성사될 길몽이다. 자기 자신 또는 친구들이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는 꿈 현재의 동료, 묘는 동일시대는 어떤 일이 휘차 오래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꿈이다. 집이나 고향을 향해 걷는 꿈 벌려놓았던 일이 완성되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게 됨. 초가집이 불타는 것을 멀리서 발견한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점차적으로 번창하기 시작한다.